웹스퀘어 퀵하이드 입니다. 그리드뷰 컬럼의 이미지 얼라인 속성으로 아이콘 이미지 표시 위치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속성은 그리드뷰 컬럼의 인프 타입이 텍스트 이미지일 때, 컬럼의 아이콘 이미지를 어디에 표시할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사용 방법입니다. 그리드뷰 컬럼의 인프 타입이 텍스트 이미지일 때, 이미지 얼라인 속성 값을 라이트나 레프트로 설정하십시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스튜디오입니다. 그리드뷰입니다.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. 첫 번째와 두 번째 컬럼에서 아이콘 이미지가 모두 오른쪽에 표시됩니다. 그리드뷰의 첫 번째 컬럼을 선택합니다. 이미지 얼라인 속성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습니다. 이 경우 기본값인 라이트가 정형됩니다. 그리드뷰의 두 번째 컬럼을 선택합니다. 이미지 얼라인 속성을 레프트로 설정하십시오.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. 첫 번째 컬럼의 아이콘 이미지는 오른쪽에 표시되고, 두 번째 컬럼은 왼쪽에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웹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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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